큰 큰 스님, 사부대중 불자님 전의 경위를 표합니다.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 사상으로 국가가 어지럽고 혼탁할 때 고지로 국난의 위기를 타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불교 지도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인류 평화, 사회 안정, 불국 정토를 실현하고자 다짐하여 뜻깊은 종단 창립법회를 공회하며 축사를 울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세 재벌의 가피력으로 정법 안장의 새로운 불교운동의 실현으로 등불이 되시어 더 많은 불운이 동참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석가문이불, 나무석가문이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문이불 빌기 2561년 음력 3월 20일 연하사 신도회장 강두철 합장 일어나만 pivotal nelle light 굴레יכ 우엉 관지엄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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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스님과 종도 대덕 스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창종 목표를 봉행함을 대선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집전하시는 대전 용주사 업성 스님의 집전으로 3기 의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불양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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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겠습니다. 사상행지역구연시사리 시태복공상물생물멸불구 부정부정불감세호 공중무생무소상행진 무한이비설세인 무색성장비축험무안게내지루 이식게무무명정무무명진 내지머노사용무루사짓 누고인멸도 부채영무력인무무두구 우리의 달타위반야바라딜타우 신무가에무가에고 부유공포원리천동공상 국영열반삼세리보 반야바라밀타우두간 녹자락삼묘삼보리 부지반야바라밀타시대신조 신영두 이무상조 이문동동조 신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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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4장 5장 6장 5장 아재 아재 봐라 아재 봐라 등 아재 부재 사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원 선포식입니다. 불기 2561년 4월 16일 오늘 제정되었고 오늘 공포됩니다. 사단법인 연하불교 금강종 종법원장 문광스님으로부터 사단법인 연하불교 종원 종법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시방 3세 3부전의 기하옵나이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삼천 제불림 오늘같이 뜻깊은 날 혼란한 무명 속에서 큰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연합울교 금강종 장종식 날 하늘문이 열리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지 1월의 문을 열어서 오늘 뜻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원종법 공포 연합울교 금강종 종원종법 불기 2561년 4월 16일 재정 불기 2561년 4월 16일 공포 전문 시타르다 고타마 부타의 성립된 불교는 한국불교에 전하여 삼보 허지와 전법 안장을 기반하여 교정과 선정이 함께 발전하게 하였다. 대성불교로 전법 교화하였으며 호국불교로 시대적 역사법란을 불조해 가오지며력으로 극복하였다. 시대적 변화 말법 시대에 이르러 중생의 금기가 혼탁하고 무명하여 모든 종교의 성스러운 우주 진리가 우회시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고 율법 전송으로 교단의 청정을 수지하며 추행납자의 승풍이 진작되고 성불 도생을 성취하고자 종도들의 자등불을 밝혀서 상구불이 하하 중생 보살도를 실험하고자 사단법인 연하불교 금강족 장림을 성포합니다. 불기 2561년 음력 3월 20일 종법원장 문광합장 다음은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든 신동들께서는 일어나셔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연하불교 금강종 종의 의장이신 묘광 스님께서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불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자성엔 각이 실려하고 밝아서 고요히 비치고 참되고 향상되며 삼보에 기의하여 이몸 바치고 오개를 받아서 털을 도구니 삼보는 자비하신 나룻배인데 한조각 깜음향을 피워올리고 부처님께 기의하여 정리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합장하며 머리 숙여 고합니다. 시방 3세에 두록 지는 부처님 자비로서 존경하여 주시옵소서 천하가 태평하고 법의 진리가 함께하여 세상 어디나 영원히 평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바세계나 부주 특량 대한민국 강원도 원주시 소첨은 의관이 46번지 연화사의 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본종단의 종종리하 자광 대종사님과 총무원장 고광스님 큰스님의 증명 아래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단 창종 대법회의 동참은 사부대종의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구군이 용성하고 불교가 충용되기를 부처님 전에 다시 한번 기원하며 해동 대한민국의 연화불교 금강종 종단의 미래가 더욱 빛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오니 이 세상 모든 중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에서 놀 수 있고 함께 있겠는걸 수행하며 언제나 불보살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불보살님이 크나큰 내 보답하여 언제나 보살이 길을 걷겠으며 마침내 깨달음을 외웠겠나이다 반야의 지혜를 섭취하겠나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위하며 거룩한 가르침에 기위하며 참 스승님께 기위하며 나무석감은이볼 나무석감은이볼 나무시아본사 석감은이볼 불기 1561년 4월 16일 연화불교 금강종 종회의장 묘광합장 법파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으로 추대합니다 승적번호 금강 17시 001 성명 이승무 법명 금원자광 범위 대종사 연화불교 금강종 이사회 이어서 추대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대패 성명 이승무 법명 금원자광 범위 대종사 직위 종정 기와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이사회 정관에 의거 초대 종정으로 추대하였기에 이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1년 2017년 4월 16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이사회 다음은 금강종 보직 임명장 수요미 기념패 증정 순서입니다 충무 원장님 부강선생님 모든 물자를 대신하여 수고하셨고요 이제 임명장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큰선생님을 모시고 종단의 주요 보직에 관한 임명장을 수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명하시는 스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무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승적번호 금강 17-0025 성명 허남근 법명 오광수님 법화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총무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대종사 금원 자광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총무원장으로 임명패에도 수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허남근 법명 금천 보광 귀화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총무원장으로 임명하며 이를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1년 2017년 4월 16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금원 자광 합창 다음은 종회의장이신 묘광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승적번호 금강 17-0003 성명 한병희 번명 묘광수님 법화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회의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1년 2017년 04년 4월 16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대종사 금원 자광 임명패 성명 한병희 번명 금송 묘광 성명 한병희 번명 금송 묘광 다음은 종법원장인 문광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종법원장인 문광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승적번호 금강 17-0005 성명 이광원 번명 문광수님 법화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1년 2017 4월 16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대종사 금원 자광 임명패 성명 이광원 번명 금우문광 임명패 성명 이광원 번명 금우문광 차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차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부문 자광 합장 네 한 박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단장 진두행님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장 승적번호 금법 17-0001 성명 김영숙 번명 진두행 법화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법사 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1년 2017 4월 16일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대종사 금원 자광 다음은 사원 등록증 변명입니다 지천함의 진호 법화사원인 사원등록증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로 45 사명 지천함 성명 이재녀 번명 진보 화법사 이 사원은 본종단 사원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불기 2561년 2017 4월 16일 총무원장 석 고강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석 자광 박수 박수로 한번 박수 이어서 종단 기미 종단 직인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종종 큰스님께서 총무원장이신 보강스님께 종단의 위상을 분업힐 종단기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기는 종종스님께서 총무원장님한테 드리고 총무원장님은 종회회장님인 묘광스님께 묘광스님은 종포원장이신 문광스님께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로 고강스님께 고강스님께 직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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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단법인 연합불교 금강종 종종 순순이로부터 법문을 청하는 청법계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부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요한폐읍삼왕의 종생설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요한폐읍삼왕의 종생설 자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요한폐읍삼왕의 종생설 요한폐읍삼왕의 종종 순순이들께 예의를 갖춰 삼배를 드려야 하나 자리상 그 자리에서 반배로 예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배 이어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사단법인 연합불교 금강종 종종 순순임의 법어에 앞서 종종 순순임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5월 13일 충북 청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71년 1월 15일 3일에 1973년 7월 7일 무족게 2월난 3장 법사로부터 출시하셨고 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학 전공을 졸업하셨습니다. 동국대학원 이사이시고 재단법인 한국불교여래종 행정원장 법원법회 논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4부 대중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종종 순순임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산하 연하두량 최악산하 연합불교 금강종창 선호재자 장군진내 최악산하 연합불교 금강종 administrative 최악산하 연합불교 잠시 frank신경원 최악산하 연합불교환 최악산하 연합불교 등장 최악산하 연합불교 최악산하 연합불교 최악산하 연합불교 무하임이 다다불 무슨 말씀이냐면요 강원도에는 치악산이 명산입니다 물론 명산이 많이 있는데 이 도량은 치악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악산 산하 연화도량에서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광종을 창종하였다 그럼 연화불교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화라고 하는 것은 연꽃을 의미합니다 이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죠 뭐 우리 사후대중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철염상정입니다 오타박스의 말법시대에 물들지 않고 정법을 수호하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석검은 부처님께서 대정법회에서 연꽃을 들어보인 이유를 가석존자만이 핑글에 웃으셨다 해서 이 어마한 미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불교에서 이심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개화즉과입니다 다른 꽃들은 잎이 피고 열매가 핀 다음에 과일이라는 결과를 맺지만 교실을 맺지만 연꽃은 동시에 잎이 피고 동시에 열매가 맺습니다 즉 대승불교는 부처님처럼 깨달은 다음에 중생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중생입니다 은꽃은 입으로서 차를 우리 인간에게 제공을 하는 동시에 불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불교 금강종은 정법을 소화하는 동시에 인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화합하고 종성을 중생을 이룩게 하는 이러한 종단으로 태어나고자 오늘 창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불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온 사부 대중들이 수지하면서 살해하는 것은 이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나아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이러한 이웃을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나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덕상에 존경해야 할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처님의 직연을 닦아서 부처님의 경제에 이르도록 부처님 도량에서 성실하게 수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이오 무치요 무형이오 즉 형체도 없거니와 향기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요 이러한 마음이 본인의 주인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체중생 시료불성이라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무명에 가리워서 본인이 부처인 줄 모르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 몸의 주인인 마음을 잘 닦아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청정한 보살이요 부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정 대법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부대주님 내 기분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봄날 종종 예약 큰 스님을 모시고 종도 스님과 내 기빈 그리고 사부대중이 연합불교 금강종 창정법회에 동참하시어 뜻깊은 대법회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인류는 급속한 물질 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풍요로운 삶을 구가하는 듯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신적 타락과 전쟁이여 그리고 테러 공포에 온 나라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유치하고 극복하며 평화와 번영의 큰 길로 나아가려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탐욕과 대립에 삶을 여의고 화해하며 협력하는 종교 본연의 모습에 더 충신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걷어내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연합불교 금강종원 불교의 정체성을 발화하여 자리히타 정신으로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밝고 심찬 기운으로 역할과 사명을 달 것입니다 일체의 갈등에 벽이 허물어져 소통이 원을 하고 만물의 면문 드러나 우주복회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석가모니불 불기 2561년 음력 3월 20일 총무원장 보광합장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 라면 오늘 저희 신도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요즘에 농공기철이라서 조금 한참 모내기 준비하는 시험도 없고 또 올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상당히 바쁘서 참석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꼭 참석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간극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부대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봉행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정말 우리 연화불교 금강종이 최고의 금강종으로 탄압하고 가족 같고 우리 속하여 하는 말은 형제같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해서 큰 대성황의 금강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사부대중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선물하세요 이어서 사단법인 연화불교 금강종 총머리 된 연화사의 신도회장님으로 계시는 강부철 신도회장님을 모시고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강릉 연화사의 고량 청정모 아래 삼모철 용강사진 하금지 송효진 오아는 사자 비밀과 후 하석수조제 하석기용 시정모사 고공시kt 심우의 기소생일 제야금 게참 매남 3대 역장 모성 향물 고강왕 하얌 조불일 제야마사 재여강구 최고강하 선혜결정구 다리니 덕굴 금강경관 고강월 전념 조낭불하니 장만이 보적불 문지량 승강불 사냥을 불하니 장은 주왕군 재보다 허니 승강불 살생불 사냥중재 그밀참해 망하중재 그밀참해 기어종재 그밀참해 양설중재 그밀참해 악부중재 그밀참해 탐매중재 그밀참해 지뢰중재 그밀참해 지뢰중재 그밀참해 백불척집재 이렁불 사냥중재 그밀참해 이렁불 사냥중재 그밀참해 탐매중재 그밀참해 사냥중재 그밀참해 참 배려 온 살밤 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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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의빈간 소복녀 불뜬 부차여 이주 정행문뜬 남칠구지 불모데 순제보살남칠구지 불모데 순제보살남칠구지 불모데 순제보살 유정복 깨지는 멍 나묵 다원신 지나나 .. 엄질음 שאף 황힘 음 보살 권복 위미 면욕제로 싱뎅으남 grues 어차이 punkt wildlife 금추대 용oise 나 몸 나 몸 다 원신 진한 엄지름 엄지 엄지름 관세음보살 본 힘이며 육자 대명 나 몸 다 원신 진한 엄지